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서론 볼론 결론 중에 우리가 문단 하나씩을 쓸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제가 한국 문장을 다 벌어놨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갖다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라면 조리법을 소개할 거예요 아시겠죠? 라면 조리법을 소개할 때 내가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이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운을 떼야 되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야 내 방법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 말이나 또는 다양한 것들을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 좋아요 항상 설명문이어도 인정해 주고 들어가야지 사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운때 부를게요 People 자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은 자신만의 조리법이 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만의 조리법이 있다 그리고 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영어로 바꿨을 때 People 갖고 있다 자신만의 조리법 하니까 갖고 있다면 영어로 Have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오 좋아요 아 좋아요 대어 레시피를 갖고 있다 좋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뭔가 좀 나만의 나만의 방법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만의 방법 그럴 땐 여기다 여러분이 own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강조를 하는 거죠 오 좋아요 그래서 나의 사람들이 각각의 조리법을 갖고 있다 and 그렇죠? and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I I 내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I want to 뭐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냐면은 share 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만의 조리법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mine 그죠? 그 다음에 뒤에다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누구랑 공유하고 싶어요? with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뭐 foreign people 이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foreign people 꼭 foreigner라는 말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한번 써볼게요 계란과 치즈가 있었고 이게 이래서 좋은 방법이다 이걸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그쵸?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이 계란과 치즈를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라면에 계란과 치즈를 넣는 것이 좋던데 아까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it 이렇게 it 어떻게 썼죠? it 뒤에 그렇죠 it is 지금 better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너무 좋아요 구세 비교급이죠 구세 비교급 better 좋습니다 그 다음에 to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여기다가 put이라고 했어요 put 좋습니다 자 put 뭘 put 하죠? 어떤 걸 put? 그쵸? 계란 그리고 치즈 어우 좋아요 그 다음에 뭐 into 라멘 좋아요 좋아요 라멘에 넣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이디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디가 나쁘지 않다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말했으니까 이걸 넣었더니 매운맛 감소되고요 영양소 좋아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장씩 그쵸? 매운맛이 감소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계란이랑 치즈를 가르쳐서 데이라고 해볼까요? 데이 그쵸? 데이가 뭘 해준다? 이게 뭔가 이렇게 매운맛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니까 줄여주다 매운맛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여주다 매운맛 오케이 좋아요 리듀스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데이 캔 리듀스도 좋아요 그 다음에 뭘 줄여준다? 매운맛 줄여준다 오케이 스파이시 테이스트 오케이 좋았어요 여기까지 해서 한 문장 써보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증가된다 맞죠? 어떻게 할까요? 영양소를 증가해주는 게 계란이랑 치즈니까 또다시 데이 맞죠? 그 다음에 증가시켜준다 어우 좋아요 좋아요 데이 인크리즈 오케이 느낌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인크리즈 누트리션도 좋고요 아시겠죠? 좋고 어 좋아 좋아요 그 다음에 인크리즈가 아니었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fulfill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한이니까 not enough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영양소 누트리 먼트도 괜찮고 누트리션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본론 안상해봤어요 보시면 이게 에세이라고 해도 별거 없죠?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고 틀리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도 써볼게요 라면 조리법 이래서 내게 최고야 이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최고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쵸? 많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Among various 라면 레시피 맞죠? 그 다음에 내 거 최고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최고야 최고라는 말은 좀 그렇고 내 거 괜찮다 이렇게 해볼까요? 내 거 괜찮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말했더라면 괜찮다 그쵸? 그래서 이거 해볼까요? My 그쵸? My My 조리법이니까 My 레시피 그쵸? My 레시피니까 다르게 말하면 My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Can be 자 형용사 내 건 어떻다 내게 이럴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나마나 긍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 거를 내가 비판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긍정 뭐겠어요? 내 거 또한 좋을 수 있다 그쵸? Mine can be good 아시겠죠? 그래서 Can be 라는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글씨라는 것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뭐 Outstanding Excellent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좋다고 하실 거예요?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외국인 친구가 먹는 거였죠? 그쵸? Foreigners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oreign Friends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 10가지 마무리하도록 하구요 오늘은 첫 에이세이로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라면을 주제로 두고서 글을 써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배우셨나요? 생소하셨을 텐데 어려우셨을 텐데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오늘처럼 설명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